터져나오는 잭팟 누가 뭘 할 건 소화 이게 너와 나의 차이라고 터져나오는 잭팟 멈출 때까지 can't stop 꼭 깨져봐야 아픈 줄 알지 그래서 네가 거기까지란 거야 널 믿고 이러냐 혀를 타 널 보고 배워 깨기 같아 뉴스는 똑같아 나이만 좀 달라 우리가 왜 이런지 몰라 터져나오는 잭팟 누가 뭘 할 건 소화 이게 너와 나의 차이라고 터져나오는 잭팟 멈출 때까지 can't stop 꼭 깨져봐야 아픈 줄 알지 터져나오는 잭팟 누가 뭘 할 건 소화 이게 너와 나의 차이라고 터져나오는 잭팟 멈출 때까지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엠넷 가족 여러분 우빈 엘리트로 밴드 뉴이스트입니다 네 드디어 저희 뉴이스트가 저희의 첫 번째 타이틀곡 페이스를 가지고 엠넷 가족 여러분께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저희 타이틀곡 페이스는요 저희 뉴이스트가 10대를 대변한 대변인이 되어서 10대의 시각에서 바라본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대변하고 있는 곡인데요 네 유럽 전역에서 유행하고 있는 덥스텝을 접목시켜서 기존 가요들과는 차별화를 추구하였고요 중독성 있는 후렴구가 돋보이는 곡입니다 네 저희 타이틀곡 페이스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더불어 저희 뉴이스드도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지금까지 Urban Literal Band 뉴이스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